안녕하세요 바쁜 유튜브 생태계 속 슬로우 모션 그 남자의 목소리 시작합니다. 오늘은 소설판 조선왕조실록 연산군편 전해드립니다. 역사 이야기를 준비 중인데 그 전에 맛보기로 예전 영상 재업로드 해드립니다. 역사서에서는 한 인물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이 존재했었습니다.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 다른 내용이 되기도 하죠. 이야기 대부분은 약자와 패자를 악하고 비겁하게 묘사되기 마련이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체액에서는 연산군 등 7명의 인물들의 입장에서 회상하는 이야기를 통해 정사와는 다른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시각이 다르니 이것이 역사 왜곡이다 라고 생각되시면 영상을 굳이 안 보셔도 좋고요. 한 인물의 입장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함께 하시죠. 재밌습니다. 네 소설판 조선왕조실록 나쁜남자편 창의 출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자요. 붉은 적삼 연산군 할마마마의 신인수대비는 스무살의 나이에 남편인 의경세자가 사망해 과부가 되었다. 남편인 의경세자의 동생 해양대군이 세자 위에 오르자 할마마마는 궁궐에서 나와야만 했다. 한때 세자빈으로 왕비를 꿈꾸었던 할마마마에게 남은 건 두 아들 월산군과 자산군밖에 없었다. 아버지 없이 자라 모자란다는 말을 들을까봐 할마마마는 아이들이 작은 실수만 해도 엄하게 꾸짖었다. 오죽하면 시부모인 세조대왕과 정의왕후 내외가 할마마마를 폭빈이라 불렀을까. 할마마마마는 자신에게도 엄격했다. 아녀자로서는 드물게 열심히 학문을 익혀 한문과 유교 경전에 능통했다. 열녀, 여교, 명감, 소악 등에서 아녀자의 덕목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해 엮은 내훈을 손수 편찬하기도 했다. 할마마마는 야망이 큰 분이었다. 남편 의경세자의 죽음으로 중전의 꿈을 접어야만 했지만 아들을 왕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훗날 성종대왕이 되는 둘째 아들 자산군과 한명회의 넷째 딸을 혼인시킨 것도 왕위를 노린 한수였다. 궁궐 안에서 살 때는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시부모인 세조대왕과 정의왕후의 수라상을 직접 챙겼으며 궁궐 밖으로 나와서는 아들 둘을 데리고 왕위 결정자인 시어머니 정의왕후를 자주 찾아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세조대왕과 정의왕후는 엄한 며느리 밑에서 언제나 기죽어 지내는 손주들을 안타까워하며 자애롭게 대했다. 세조대왕은 자산군을 내 아들이라며 아꼈고 정의왕후는 월산군을 우리 아들이라 부르며 껴안아 주시곤 했다. 세조대왕의 딜을 이어 즉위한 예종대왕이 1년 2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승화한 후 할마마마의 둘째 아들 자산군이 즉위한 것은 모두 할마마마의 오랜 노력 덕분이었다. 총법에 따르면 당시 자산군보다 왕위 계승 서열이 앞선 사람이 두 명이나 있었지만 왕위 결정권자인 정의왕후는 자산군을 선택했다. 내가 생각건대 임금의 자리는 잠시 동안이라도 비워들 수 없는데 예종대왕과 안순왕후의 아들인 원자는 바야흐로 포대기 속에 있고 의경세자의 맏아들 월산군 이정은 본디부터 질병이 많다. 자산군 이혈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세조께서 매양, 그의 기상과 도량을 일컬으면서 태조에 견주기까지 했다. 그러니 그로하여금 예종의 상주가 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여러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 자산군이 왕위에 오른 것은 정의왕후와 한명회의 미략에 따른 것이었다. 정의왕후는 한명회의 도움으로 수렴청정을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했고 한명회는 사위를 왕후로 만들어 권세를 유지하고 싶어했다. 자산군은 생부인 의경세자가 아니라 작은아버지가 되는 예종의 아들로 입적해 왕위를 이었다. 남편인 의경세자가 사망하고 두 아들과 함께 궁궐을 떠나야 했던 할마마마는 그동안의 서러움을 씻어내며 당당하게 궁궐로 돌아왔다. 성종대왕으로 즉위한 자산군에게는 모셔야 할 어른이 셋이나 되었다. 성종의 할머니가 되는 자성대왕 대비 윤씨 성종의 법적 어머니이자 승모가 되는 인혜 대비 한씨 그리고 성종의 친어머니지만 법적으로는 큰어머니가 되는 인수 대비 한씨였다. 성종은 새우전을 모시기 위해 창경궁을 건축했다. 정의왕후의 수렴청정을 거쳐 친정을 시작한 나의 부왕 성종께서는 뛰어난 정치감각으로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다. 왕실도 백성들도 편안한 태평성대였다. 아바마마의 장남인 나는 아바마마의 제2개비인 정연왕후를 내 생모로 알고 자랐다. 하지만 어린아이에게도 본능적인 직감은 있었다. 나와 정연왕후 사이에는 진성대군과 정연왕후 사이에 흐르는 끈끈하고 농밀한 감정이 결핍되어 있었다. 정연왕후는 늘 깍듯하고 공손하게 나를 대했다. 불가피한 선택의 순간 정연왕후의 선택은 언제나 진성대군이 아닌 나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연왕후의 예의받은 태도는 언제나 차갑고 건조한 거리감을 느끼게 했다. 그게 세자와 대군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일지도 모른다고 나를 위로했다. 비록 유모상궁을 비롯해 나를 모시는 상궁들과 내관들이 수십이나 되었지만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다. 게다가 할마마마의 신 인수대비는 내가 공부에 소홀하거나 실수라도 저지르면 어미를 닮아 어쩔 수 없구나 하시거나 널 보면 네 어미가 생각나 싫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할마마마가 말하는 어미가 정연왕후가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기다려야 했다. 내가 왕이 되는 그날까지 어느 날 아바마마의 허락을 받아 거리에 나가 놀았다. 구경할 만한 것은 없었다. 다만 송아지 한 마리가 어미소를 따라가는데 그 어미소가 소리를 내면 송아지도 소리를 내어 응했다. 어미와 새끼가 함께 살아 있으니 그것이 가장 부러운 일이었다. 아바마마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바마마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그나마 아바마마가 나를 가엾게 여겼기에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당시 나는 친어머니가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저 내가 슬퍼할까 봐 궁궐한 사람들이 친어머니에 대해 숨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왕위에 오르려면 정비의 자식인 것이 유리하기도 했고 친어머니 이야기를 들춰내어 궁궐한의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모르는 척하는 것이 굳이 어머니에 대해 숨기려는 아바마마에 대한 효도라고도 생각했다. 아바마마의 신 성종대왕이 돌아가신 후 나는 아바마마의 능에 묻을 지석의 초안을 보고 이상에서 승지를 불렀다. 지석이란 죽은 사람의 이름과 생물 연도 행적 등을 적어서 상석과 능상 사이에 묻는 도를 말한다. 그런데 지석에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이 적혀있었다. 판봉 상시사 윤기견이란 이는 어떤 사람이냐? 혹시 영돈 영부사 윤호를 잘못 쓴 것이 아니냐? 당황한 승지들은 서로 바라만 보았다. 이는 실로 패배 윤씨의 아버지인데 윤씨가 왕비로 책봉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제야 내 어머니가 패비된 후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밥 한술도 넘기지 못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죄를 지었기에 원자를 낳고도 패비되었단 말인가? 하지만 이때까지도 단순히 어머니가 패비되어 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에 대해 알고 싶어 기록을 뒤지고 상궁들과 뇌간들을 추궁했다. 성종대왕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한명회의 따님 공예왕후 한씨는 몸이 약한데다 혼인이 6년이 지났는데도 임신을 하지 못했다. 신하들은 간택후궁을 뽑자는 청을 올렸다. 어머니는 봉상시 판사 윤기견과 고령신씨의 딸로 성종의 간택후궁으로 입궁했다. 당시 어머니는 19살이었다. 공예왕후는 후궁들에게 줄옷을 손수장만에 하사하실 정도로 투기와는 거리가 먼 분이었다. 얼마 후 공예왕후는 병때문에 친정집으로 옮겨 거쳐하다가 잠시 병이 나아져 궁으로 되돌아왔으나 결국 세상을 떠났다. 아바바마는 간택령을 내리지 않고 후궁 중에서 한 명을 승격시키기로 했다. 어머니보다 석 달 늦게 간택후궁으로 들어온 파평윤씨 가문 출신의 수기윤씨는 강력한 경쟁자였다. 수기윤씨의 부친 윤호는 자성대왕 대비윤씨의 친척이면서 인수 대비의 인척이기도 했다. 하지만 수기윤씨는 간택 당시 열두살로 어린 나이였고 그 아버지 윤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부를 축적해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권력을 움켜쥐고 수렴청정정까지 했던 자성대왕 대비윤씨였지만 아바바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아바바마는 이미 나를 임신한 어머니를 왕비로 원했다. 고니가 오랫동안 비어있으니 내가 위호를 정해 위로는 종멸을 받들고 아래로는 국모를 삼으려고 하는데 수기윤씨는 주상께서 중히 여기는 바이며 나의 의사도 또한 그가 적당하다고 여겨진다. 윤씨가 평소에 허름한 옷을 입고 검소한 것을 숭상하며 일마다 정성과 조심성으로 대했으니 대사를 위촉할 만하다. 윤씨가 나의 이러한 의사를 알고서 사양하기를 저는 본디 덕이 없으며 과보의 집에서 자라나 보고 들은 것이 없으므로 사전에서 선택하신 뜻을 저버리고 주상에 거룩하고 영명한 덕에 누를 끼칠까봐 몹시 두렸습니다. 고하니 내가 이런 말을 듣고 더욱더 그를 현숙하게 여겼다. 결국 자성대왕 대비 윤씨는 어머니를 왕비로 삼겠다는 교지를 내렸다. 외할아버지는 하만 부원군에 추봉되었으며 외할머니는 장응 부부인 고령 신씨로 추승되었다. 아바마마는 어머니를 중궁으로 봉하면서 인정전에 나아가 어머니의 덕을 칭송했다. 그대 윤씨는 일찍이 덕행으로 가려서 뽑혔으며 오랫동안 궁궐에 거쳐하면서 정숙하고 신실하며 근면하고 검소한 데다 몸가짐에 있어서는 겸손하고 공경했으므로 3대 비전에게 총애를 받았다. 이에 예법을 거행해 왕비로 책봉한다. 하지만 아바마마는 어머니가 나를 낳은 지 백일도 되지 않아 대신들을 모아놓고 어머니를 배출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충전은 투기가 심해 내가 총애하는 후궁을 죽이기 위한 사술을 몰래 쓰기 시작했다. 후궁들의 처서로 가는 길목에 죽은 사람의 뼈를 묻어두면 후궁들이 그것을 밟고 다니다 죽는다는 민간의 비방인 송장 방사였다. 하지만 그 사술이 실패하자 다른 길을 모색했다. 부왕의 후궁인 숙의 권씨의 집에 누군가가 언문 편지를 던졌는데 소영정씨와 숙의 엄씨가 중궁과 원자를 해치려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소영정씨가 진짜로 원자를 해치려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소영정씨가 임신 중이므로 해산한 뒤에 국문하려고 했다. 그런데 하루는 내가 중궁의 침소에서 종이로 막아놓은 쥐구멍을 발견했는데 쥐가 나가자 종이가 눈에 띄었다. 혹시나 해서 쥐구멍에 있는 종이를 가져다가 맞춰보았더니 숙의 권씨의 집에 던져진 언문 편지의 종이와 같았다. 이에 숙의 권씨의 집에 던져진 언문 편지가 중전이 후궁들을 투기에 모함하려고 꾸민 짓이라는 것을 알았다. 또한 작은 상자가 있는 것을 보고 열어보려고 하자 중궁이 숨겼다. 내가 중궁이 세수하러 간 사이 열어보았더니 작은 주머니에 비상이 묻은 콧감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는 방법, 반신 불수가 되게 하는 방법, 저주굿을 하는 방법 등을 적은 방향서도 있었다. 지금 바야흐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하는 일이 이와 같은데 혹시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어찌 이보다 지나친 일이 있지 않겠는가? 자성대왕 대비와 인수대비도 교지를 내려 폐비를 주장했다. 어머니의 몸종 사머리는 모진 고문에 결국 문제가 되는 언문 편지를 썼다고 자백했다. 큰 글자는 제가 썼고 작은 글자는 사비가 썼습니다. 방향서는 전국 성현감 이길분의 처백에서 얻은 것으로 사비가 베끼었었습니다. 비상은 대부인께서 작은 버드나무 상자에 넣어 석동을 시켜 내게 준 것을 친잡례 때 중전마마께 전해드렸습니다. 아바마마는 어머니를 배출할 수 없다면 빈으로 강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하들은 빈으로 강등시키면 종묘와 명나라에 구해야 아는데 그 이유가 불확실하다며 반대했다. 실은 나 때문이었다. 원자 마마를 생각하시옵소서 예로부터 투기하지 않는 부인은 없었습니다. 결국 아바마마는 한 발 물러섰다. 언문 편지를 썼다고 자백한 사머리는 교형에 처하고 방향서를 뺏겨 썼다는 사비는 장 백대에 처하는 것으로 일은 마무리되었다. 한 번 금이 간 관계는 십살이 회복되지 않았다. 내 남동생을 낳으면서 잠시 주어졌던 부부 사이는 금세 다시 벌어졌다. 아니 예전보다 더 악화되었다. 아바마마는 어머니의 생일날 탄신 하래를 일절 금지하는 어명을 내렸다. 그래도 왕비의 신분이었다. 어머니는 저녁 수라도 들지 않고 아바마마가 침소에 들기를 기다렸다. 탄신 일이니 당연히 중궁전으로 행차하시리라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아바마마는 한밤중이 되어도 소식이 없었다. 중전마마 아뢰없게 황송하오나 야대를 마치신 주상 전학기 없어서 시첩 일홍의 거처로 드셨다 하옵니다. 상궁의 보고를 들은 어머니는 분노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말리는 내관들과 상궁들을 뿌리친 채 기어이 아바마마가 드신 짐소로 향했다. 어머니는 궁녀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 일홍의 뺨을 후려치고 머리채를 잡아 폐대기 쳤다. 그리고 어머니를 말리던 아바마마의 용안에 손톱 자극을 내고 말았다. 다음 날 아바마마는 대신들과 승지까지 불러 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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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논했다. 왕비 윤신은 후궁으로부터 드디어 중전의 자리에 올랐으나 내주하는 공은 없고 도리어 투기하는 마음만 가져 지난 정유년에는 몰래 도격을 품고 궁인을 해치려 하다가 음모가 분명히 드러났으므로 내가 이를 패하고자 했다. 그러나 조정 대신들이 함께 청해 개과 천선하기를 바랐으며 나도 패출하는 것은 큰일이고 허물은 또한 고칠 수 있으리라 여겨 감히 결단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뉘우쳐 고칠 마음은 가지지 아니하고 덕을 이름이 더욱 심해 일일이 열과하기 어렵다. 일전에 내가 마침 시첩의 방에 있는데 중궁이 아무 연구도 없이 들어왔다. 이제 마땅히 폐해 서인을 만들겠는데 경들은 어떻게 여기는가? 물론 신하들은 반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바마마도 물러나지 않았다. 자성 대왕 대비는 엄문 교실을 내려 폐비를 주장했다. 중궁은 주상을 받들지 않았고 내가 수렴 청정하는 걸 보고는 자기도 어린 임금을 끼고 조정을 다스릴 뜻으로 옛날에 권력을 휘두른 후비들의 고사를 좋아하고 자주 이야기했다. 주상이 혹대로 편치 않아도 전혀 개의치 않고 꽃핀뜰에서 놀고 새를 잡아 희롱했고 만약 제 몸이 편치 않으면 갑자기 기도에 이르기를 내가 살아서 꼭 보고 싶은 일이 있으니 지금 죽을 수는 없다고 했다. 평소 평소에 말이 이와 같으니 우리들은 항상 두려워 했다. 혹시 주상이 편치 않을 때면 수라상에 독을 넣을까 두려워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방비를 하면서 중궁이 지나가는 곳에 어선을 두지 않도록 금했다. 우리들은 비록 이름은 국모라고 하나 본래는 평인인 것이요. 한나라에서 높임을 받을 분은 주상 뿐이다. 그런데 주상을 경멸해 주상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음식을 틀 때가 없게 했다. 또한 우리가 비록 부덕하지만 옛 현명한 왕비의 일을 인용해 가르치며 바른말로 책망을 하면 중전은 손으로 턱을 고이고 성난 눈으로 노려보았다. 지금에 와서 이와 같이 결단한 것은 다시 허물을 고칠 가망이 없기 때문이다. 자성 대왕 대비는 대신들에게 어머니가 소용정씨의 방에 던졌다는 저주인형까지 내보이며 폐비를 주장했다. 대신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자 아바마마는 어머니의 치부를 드러내지 못해 안달했다. 중전의 일을 여러 경들에게 말하는 것조차 진실로 부끄러운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일이 매우 중대함으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중궁의 소위는 길게 말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중전은 내가 조회를 마치고 와도 자고 있고 나와 식사 도중 국그릇을 엎어 용포를 더럽힌 적도 있다. 내 발자취를 없애버리겠다고 협박했으며 죽을 죽을 때 치는 휘장을 가리키며 저것이 너의 집이다라고 소리 지르기도 했다. 상복을 입는다면서 여름철에도 항상 흰옷을 입었다. 또한 국녀들에게도 누구든 상감을 모시는 날은 나에게 죽는 날이라고 협박을 했다. 이런 중전의 언행 때문에 나는 가위에 눌리고 악몽까지 꾼다. 성균관 유생 65명이 원자를 낳은 중전의 배출은 옳지 않다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지만 아바마마의 결심은 확고했다. 어머니는 결국 생일 다음 날 폐입이 되어 작은 가마를 타고 궁의 후문으로 쫓겨났다. 갈 곳은 외할머니의 집뿐이었다. 아바마마는 처음에는 형제들도 방문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대신들의 읍소에 형제들의 방문은 허락했다. 어머니는 궁에서 쫓겨난 지 열흘 만에 궁궐에 있던 점먹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피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폐위까지 하고도 어머니에 대한 아바마마의 증오심은 식지 않았다. 어머니의 친정집에 도둑이 들어 그나마 남아있던 살림살이를 모조리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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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을 신하들이 담을 높이 쌓는 등 방비 책을 세우자 했지만 아바마마는 반대했다. 자기가 방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도둑을 맞았는데 어찌 이웃 주민들을 괴롭히겠는가? 도둑을 맞았다고 담을 쌓아주자면 한양에서 도둑 맞은 집은 다 나라에서 담을 쌓아줘야 한다는 말인가? 국가에서 이미 도적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니 잡게 되면 마땅히 그 죄를 다스리지만 어떻게 집집마다 따로 엄금을 베풀겠는가? 어머니가 살고 있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는 연기조차 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이를 염려한 신하들은 계속 상소를 올렸다. 패비 윤씨를 별궁에 두어 조석 걱정을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바마마는 상소를 올린 신하들을 감옥에 가두어버렸다. 하지만 신하들은 내가 즉위할 경우를 염려해서 어머니를 포기해야 한다거나 처우를 개선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멈추지 않았다. 원자의 생모였다. 포기나 처우 개선에 대한 상소를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즉위했을 때 충성심을 의심받을 수도 있었다. 어머니가 폐위된 후 대신들의 보기 상소와 처우 개선에 대한 상소는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대신들의 바람과는 달리 상소가 올라올 때마다 어머니에 대한 아바마마의 원하는 커지기만 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신하들의 상소는 그치지 않을 것이고 혹시 내가 주기 했을 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그렇게 고민하기를 3년 마침내 아바마마의 참을성은 바닥났다. 아바마마는 친정을 시작하면서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삼사를 통해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견제하고 새로운 세력을 키워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아바마마는 신하들에게 좌지우지 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어 했다. 결국 아바마마는 왕권 강화를 위해 어머니를 희생양으로 삼기로 했다. 아바마마는 대신들을 모두 선정전에 불러모았다. 윤씨가 흉엄하고 악역한 것을 이루다 말할 수 없다. 당초에 마땅히 죄를 주어야 하겠지만 우선 참으면서 개과 천선하기를 기다렸다. 이제 원자가 점차 장성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처럼 안정되지 아니하니 오늘 날에는 비록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후일의 근심을 이루다 말할 수 있겠는가 결국 아바마마는 좌승지 이세자에게 명예 어머니를 그 집에서 사사하게 하고 우승지 성준에게 명예 이 뜻을 3대의 비전에 아뢰게 했다. 그리고 주서 권주로 하여금 전의감에 가서 비상을 가지고 가게 했다. 어머니가 사사되자마자 나의 외숙부들은 곤장 백대를 맞은 뒤 윤근은 장흥 윤우는 거제 윤후는 제주로 유배되었다. 그리고 외할머니 신씨는 어머니의 염장이 끝난 후 장흥에 유배되었다. 이듬해 나는 어머니의 사사 덕분에 무사히 세자 위에 오를 수 있었다. 나의 생모가 사사되었기에 신하들은 내가 세자가 되는 것에 대해 흠을 잡을 수 없었다. 아니 신하들은 차라리 세자의 세모가 죽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나는 어머니를 희생해서 내가 죽이 했다는 죄책감에 잠이 들 수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죄는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했다. 그만큼 어머니의 죄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칠거지약 중 가장 나쁜 것이 툭이라고 생각했다. 여염집의 아낙내도 아니고 국모라면 만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할 터인데 어머니가 후궁들을 모함하고 저주하기 위해 쓴 갖가지 방법들은 조악하고 난잡스러워 내가 부끄러울 지경이었다. 게다가 아녀자 주제에 지아비가 일어났는데도 자고 있고 지아비에게 대들고 용안에 상처를 냈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만약 나의 왕비가 어머니처럼 굴었다면 나도 당연히 배출하고 사사했을 터였다. 아무리 그 죄가 중하고 명백하다고 하나 왕의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복권은 나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었다. 나는 외할머니 장흥 부부인 신씨와 외숙부들을 석방하고 외숙부 윤구를 정삼품 당하관 사복시 첨정에 임명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왕후로 복권시키는 일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림에서는 사후 백년간 패비 패비 윤씨 문제는 논 외에 붙인다는 선왕의 유지를 이유로 들어 패비 복권을 반대했다. 아바마마는 어린 시절 할마마마 때문에 엄격하게 공부했던 것이 너무 싫었던지 내 교육은 13살이나 되어서 시작하셨다. 그래서 내가 즉위했을 때는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였다. 대신들과의 토론에서는 항상 내가 밀렸다. 차라리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복이 문제에 반대하는 살인파를 제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김일손의 사초를 보게 되었다. 세조대왕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세조대왕의 왕위 찬타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사초를 빌미삼아 김일손 권호복 권경유 이목 강겸 등을 비롯한 살인파를 대거 숙청하거나 유배보냈다. 이른바 무오사화다. 하지만 무오사화의 피바람이 불고 나서도 어머니의 복근은 쉽지 않았다. 즉위 10년 어느 봄날 임사홍이 외할머니와 함께 입궁했다. 외할머니는 들고 오신 보자기를 내 앞에 풀어놓았다. 피로 붉게 물든 적삼 이었다. 천하의 어머니인 우리 소화에 피 묻은 적삼 소화의 한을 풀어주실 분은 천하밖에 없습니다. 소화는 사약을 가지고 온 이세자가 자신을 궁으로 부르러 온 줄 알고 반갑게 맞이해 줄 정도로 순진하고 어리숙한 아이였습니다. 사약을 받으라는 어명에 소화는 매일같이 입던 소복을 화려한 중전복으로 갈아입고 단숨에 사약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이 원자마마를 위하는 길이라면서요. 소화는 피를 토하면서도 원자마마께서 훗날 보위에 오르시면 이 적삼으로 원통함을 전해달라 또한 임금의 능행길 옆에 장사진의 임금의 행차라도 보게 해달라고 유언했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 전하께 진실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들부들 떨며 어머니의 피가 묻은 적삼을 부둥켜 안았다. 외할머니가 들려주신 어머니의 사연은 충격적이었다. 똑같은 이야기가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 자성대왕 대비와 인수대비는 어머니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워낙 아바마마가 고집을 부리고 어머니가 날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비로 선택했을 뿐이었다. 자성대왕 대비와 인수대비는 홀레식 구벌어진 축하연회에서 상수의 추건을 하지 않았으며 어마마마가 울리는 헌수도 거절할 정도였다. 특히 시할머니 자성대왕 대비는 자신의 친정친척이던 수기윤씨가 왕비가 되지 못한 데 대한 서운함 때문에 항상 어머니의 행동을 안이 곱게 여겼다. 훈구 세력의 막강한 명문 집안이었던 시어머니 인수대비도 가난하고 한미한 가문 출신의 어머니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임신한 몸으로도 왕실의 웃어른들을 정성으로 모셨다고 한다. 게다가 넉 달 후에는 나를 낳기까지 했다. 원자까지 낳은 왕비였지만 자신을 뒷받침해주는 진정 가문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후궁들에게도 무시당하기 일수였다. 자성대왕 대비와 인수대비는 사사건건 어머니와 수기윤씨를 비교했다. 그리고 말끝마다 가난한 과부의 딸이라며 어머니를 못마땅해 했다. 훗날 결국 정현왕후로 책봉되어 나의 양어머니가 되는 수기윤씨의 집안은 파평윤씨 가문이었다. 자성대왕 대비의 아버지와 수기윤씨의 증조부가 사촌지간이었다. 또한 인수대비의 외숙모도 파평윤씨였다. 소영정씨는 초계정씨로 역시 명운가의 여식이고 소영엄씨는 영월엄씨로 소영정씨와는 소급친구이며 부유한 중인집안의 여식이었다. 후궁들 대부분이 권세있거나 부유한 집안의 여식들이었고 중전이 되길 원했으므로 어머니를 어떻게든 몰아내려 애썼다. 게다가 우짠들이 어머니를 무시하니 후궁들도 어머니를 은근히 모욕하고 멸시했다. 어머니가 의지할 곳은 아바마마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바마마는 어머니가 내명부의 일을 고하면 말이 많다며 무시하게 일수였다. 원자인 나를 위해서라도 아바마마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주었어야 했다. 하지만 아바마마는 성군이라는 공식적인 평가와 달리 개인적으로는 여색을 탐하는 호색한 일 뿐이었다. 공식적인 후궁만 17명에 자녀가 16남 12녀였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아바마마는 민심을 살피기 위해 야행을 자주 했다는데 실은 규방에 드나들기 위해 야행을 즐겼다는 소문도 있다. 오죽하면 장안에 아바마마가 어워동과 어울렸다는 소문이 파다할 정도였다. 아바마마가 어워동을 극형에 처한 것도 그런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였다. 함경도 영흥의 유명한 기생인 소춘풍을 궁궐에 불러들여 후궁으로 삼으려 했지만 소춘풍에게 거절당해 뜻을 이루지 못한 적도 있었다. 아바마마의 총액까지 식어가자 자성대왕 대비와 인수대비는 더욱더 어머니를 무시했다. 예로부터 친잠이란 백성에게 양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널리 장려하고자 하는 의식으로 내외 명부가 모두 함께하는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다. 친잠과 친잠 후에 열리는 연회는 왕비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였기에 왕비들이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행사이기도 했다. 그런데 자성대왕 대비와 인수대비는 어머니에게 친잠 후 연회를 생략하라고 명했다. 왕비가 되어 처음으로 맞는 친잠내였다. 어머니는 나를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몸으로 우쩐들의 허락을 얻기 위해 몇 번이나 비굴하게 빌어야 했다. 자성대왕 대비와 인수대비는 자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연회를 열고 싶다고 우기는 어머니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두 우쩐이 어머니를 미워해서 아바마마께 매일 불평과 불만을 일삼으니 아바마마의 마음도 식어갔다. 어머니에 대한 아바마마의 총애가 식자 후궁들은 내명부 수장인 어머니를 깔보고 어머니의 명도 무시하기 시작했다. 결국 어머니가 그리도 노력해 주체한 친자매 수경 정신은 산후조리를 핑계로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나무라자 수경 정신은 오히려 왕자를 낳은 것도 죄랍니까? 하고 소리지르며 대들었다고 한다. 그 일로 수경 정신이 뭐라고 우쩐해 구했는지 침잠 후 보름 만에 아바마마는 대신들에게 폐비 문제를 거론했다. 내가 백일도 되지 않을 때였다. 아바마마는 처음 폐비를 거론하며 소용 정시와 숙이 엄시를 음해하는 언문 편지를 어머니가 꾸민 것이라고 했다. 조사 결과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어머니가 모함을 당한 것이라며 가슴을 쳤다. 선왕께서는 우리 소아와 친정에서 꾸민 짓이라 했습니다. 소아의 어미인 저와 오라비 윤구의 아내 윤우의 아내가 언문 편지의 작성자로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편지 작성자로 지목된 우리들은 모두 언문을 몰랐습니다. 주인이 언문을 모르는데 어찌 노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선왕께서는 노비 사머리에게 모진 고문을 가해서 사머리가 편지를 썼으며 소아와 제가 언문 편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자백을 기어이 받아냈습니다. 모진 고문의 사비도 전 곡성 현감 이길분의 첩집에서 방향서를 얻어와 베낀 뒤 소아에게 전해 주었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강압적인 조사에 미흡함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기에 선왕께서는 사물과 사비가 꾸민 사건으로 결론 내고 소아와 우리 가족들은 전혀 무관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성대왕 대비의 사돈인 정인지가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결국 선왕께서는 왕비의 모친인 저의 직첩을 빼앗고 궁궐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모든 계획을 꾸민 사머리는 교형을 당하고 방향서를 필사한 사비는 곤장 백대에 변방의 관비로 유배되었습니다. 소아와 소아는 당시 젖먹이었던 전하를 빼앗기고 일시적으로 자수궁에 유폐되었다가 다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번 벌어진 부부 사이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소아의 경우를 보고 후궁이 중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궁들은 어떻게든 소아를 끌어내리려고 갖가지 모함을 했습니다. 소아가 소용정씨를 닮은 인형의 칼을 꽂으며 저주를 내린 후 인형을 소용정씨의 방에 던져 유산하게 만들었다는 모함까지 있었습니다. 증거가 없는데도 모두들 소아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되는 인수대비는 천안피가 흐르고 있어 그 모양이지 하며 걸핏하면 소아를 트집 잡았습니다. 시알머니인 자성대왕 대비는 공식적으로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고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후궁들과 우전들의 모함에 선왕 전하의 마음은 소아에게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 모진 따돌림과 멸시와 모욕 속에서도 소아는 성심을 다해 우전을 모시고 선왕 전하를 기쁘게 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그 뒤로는 소아의 정성에 감명받은 선왕께서 오해를 푸셨는지 다시 소아를 총회해 대군을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자성대왕 대비와 인수대비의 방해로 저는 궁에 있는 우리 소아를 한번 만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결국 외롭게 홀로 대군을 출산한 지 백일도 되지 않아 우리 소아는 끝내 배출되었습니다. 소아가 궁에서 쫓겨나기 전날인 생일날 탄신 하래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은 인수대비셨습니다. 선왕께서는 기죽어 있는 소아를 위해 성대한 생일상을 차리라 명하셨는데 인수대비께서 그것을 아시고는 선왕을 불러내어 야단치셨습니다. 소아가 더 근신해야 하는데 선왕께서 방해만 하신다며 당분간 소아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왕께서 시첩의 처서로 발걸음을 돌렸다는 소식을 접하고 소아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망극하게도 시첩의 뺨을 때리고 몸싸움을 벌였는데 그 와중에 용안의 손톱 자국이 났지요. 몸싸움을 말리던 선왕전하께 손톱 자국을 낸 사람이 시첩인지 우리 소아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지켜보던 내관이나 궁녀들도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왕전하께서는 소아가 손톱 자국을 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소아가 궁에서 쫓겨나는 날 인수대비 인수대비께서는 피접을 위해 궁밖에 나가있던 원자마마를 불러들였습니다. 혹시나 소아가 원자마마와 사가에서 만날까봐 염려해서 였습니다. 소아는 젖먹이 때 강제로 빼앗긴 원자마마를 항상 그리워했는데 어찌 모자가 작별인사도 못하게 하실 수 있는지 그 잔인함과 냉정함에 치가 떨립니다. 폐위된지 열흘도 되지 않아 백일도 안된 젖먹이 대군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아는 넋을 놓았습니다. 장터에서는 아픈 대군을 일부러 치료하지 않아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게다가 서원왕 전하께서는 소아를 폐위한지 석 달도 되지 않아 수기 권씨를 새로운 후궁으로 간택해 입궁시키셨지요. 오죽하면 대신들이 후궁을 그만드리라고 상소를 올렸겠습니까? 소아는 폐위된 후 밤낮으로 울어 끝내는 피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배출된 뒤 내가 주기할 날만을 기다리며 조용히 자숙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손수 배를 짜서 팔아 생활할 정도로 어머니의 친정은 가난했다. 어머니가 간택 후궁이 되고 중전이 되어 살림이 조금 나아졌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아 축제할 줄 모르는 외가집 식구들은 여전히 가난한 상태였다. 원래 초라했던 어머니의 집은 거의 쓰러져 갔고 식량이 없어 굶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매일 소복 차림으로 아바마마가 머무르시는 궁걸로 문안 인사를 올렸으니 백성들은 어머니를 애처롭게 여겨 쌀이나 고기를 집으로 던져주기까지 했다. 조정 대신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어머니를 보기시켜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하지만 아바마마는 그 많은 조정 대신들을 모두 파직하거나 유배 보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백성들과 신하들 사이에서 동정 여론이 식지 않자 아바마마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바마마는 신하들의 호소에 마음이 움직여 내관 안중경을 보내 어머니를 염탐하게 했다. 내관 안중경은 내수사에서 장만한 물건들을 가지고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는 반색을 하며 아바마마의 하사품을 받아들고 절까지 한 후 상에 놓았다. 근신하면서 매일 내가 저지른 죄를 반성하고 나를 살려주신 추상 전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네. 매일 정화수를 떠넣고 추상 전하의 만수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전하시게. 하지만 자성 대왕 대비와 인수 대비 숙의 염시 숙용 정신은 내관 안중경을 매수해 거짓을 구하게 했다. 매일같이 머리를 곱게 빗고 화장하면서 예쁘게 단장하신 자신의 잘못을 조금 더 후회하는 빛이 없었습니다. 내수사에서 보낸 음식도 독약이 독약이 든 것이라며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일 원자가 자라 즉위하게 되면 원수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아바마마는 내관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리고 자성대왕 대비와 인수 대비의 사사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어머니는 허망하게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내가 생각했듯이 단순한 투기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다. 원자를 낳은 왕비에게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자성대왕 대비와 인수 대비의 권력력과 후궁들의 투기로 인한 모함이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다. 나는 어머니의 피 묻은 적삼을 움켜쥐고 어머니의 한을 풀어들이리라 결심했다. 하지만 복수는 쉽지 않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대신들을 죽일 수는 없었다. 그대가 내 어머니에게 사약을 전달했다면서? 인정전에서 열린 양로연에서 나는 이세자에게 그렇게 물었다. 이세자와 한치영은 벌벌 떨면서 내수를 받았다. 이세자는 너무 떨어서 어이의 술을 엎지르는 실수를 했다. 나는 다음 날 즉시 그 이를 트집잡았다. 어이를 적시는 무험함에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던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세자를 무한 온성 평해 등에 유배시켰다가 자결 명령을 내렸다. 어머니에게 사약을 전달한 죄였다. 이세자의 외손자로 나의 이복 동생 정순 옹주와 혼인한 봉성의 정원준까지도 이세자의 죄에 연좌의 귀양을 보냈다. 하지만 진정한 적은 궁권 안에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모함해 죽음에 이르게 한 아바마마의 후궁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은 후 자루 속에 넣으라고 명했다. 대전 압둘에 끌려 나온 자루 속에 후궁들은 꿈틀대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목숨을 구걸했다. 나는 분이 풀릴 때까지 지쳐서 팔이 떨리고 다리가 풀릴 때까지 자루를 발로 차고 새돌이 깨로 쳤다. 그리고 귀인 정씨의 소생인 안양군과 봉안군을 불렀다. 나는 커다란 새돌이 깨를 던져주며 명했다. 이 자루 속에 들어있는 죄인을 쳐라.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자루 속에 들어있는 이가 어머니임을 알 리 없는 안양군은 어머니를 쳤다. 더 세게 쳐라! 하지만 봉안군은 눈치가 빨랐다. 어머니임을 눈치채고 주저앉아 울기만 했다. 봉안군이 내 명을 거역하자 그제야 안양군도 자루 속에 자루 속에 든 이가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 무릎을 꿇었다. 나는 무관들에게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를 때려주기라고 명했다. 무관들이 땀으로 흠뻑 젖을 때까지 자루를 쳤다. 고개 숙이지 말고 똑바로 보아라. 나는 내관에게 안양군과 봉안군이 고개를 숙이지 못하도록 잡으라고 명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안양군과 봉안군이 피 맺힌 절교를 하는 동안 나는 자루 속에서 흘러나온 피가 대전 뜰을 물들이는 것을 앉아서 감상했다. 자루가 너덜너덜 해질 때까지 지친 무관들을 바꾸어 세우면서까지 새벽 달기 울 때까지 나는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자루 안에 시신으로 젓갈을 담가서 야산에 버려라. 누구라도 매장할 경우 차명에 처할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울다 지쳐 대전 앞들의 널부러진 안양군과 봉안군을 끌고 인수대왕 대비전으로 향했다. 며느리가 잘못하면 일을 가르칠 것이고 가르쳐도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것이고 때려도 고치지 않으면 쫓아내야 한다. 할마마마는 언제나 그렇게 말했다. 그 가르침은 할마마마가 편찬한 내훈에도 나와 있다. 하지만 할마마마가 그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실천하셨을 줄은 몰랐다. 할마마마는 대전뜰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들었는지 새벽역에도 잠들지 않고 있었다. 나는 안양군의 손에 술병을 쥐어주며 따르라고 명했다. 이것은 대비의 사랑하는 손자가 드리는 술잔이니 받으시오. 할마마마는 안양군이 강제로 따르는 술잔을 받았다. 사랑하는 손자에게 하사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할마마마는 비꼬아 묻는 내게 배에 두피를 내렸다. 당시 할마마마는 노한으로 병속에 누워계신 상태였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밖에 없었다. 도대체 왜 내 어머니를 죽이셨습니까? 나는 울부짖으며 고함을 질렀다. 배비의 일은 백년간 말하지 말라 하셨던 선왕의 유지를 잊으셨습니까? 할마마마는 일어서서 꾸지지며 내 팔을 붙잡았다. 나는 할마마마를 뿌리쳤다. 서슬퍼런 내 손길에 뒤로 넘어지는 할마마마를 부축하기 위해 상궁과 내간이 끼어들었다. 할마마마는 바닥에 엎어져서도 나를 불렀다. 하지만 나는 뒤돌아 나왔다. 그곳에 있다가는 할마마마까지도 해칠 것만 같았다. 얼마 후 할마마마는 68세를 일기로 승하했다. 할마마마의 장례 문제로 나는 또 조종 대신들과 힘겨루기를 해야만 했다. 인수대왕 대비는 실제로 왕비에 오른 적이 없으니 제사를 왕이나 왕비의 격식이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왕세자나 왕세자빈의 격식으로 치르자는 내 말에 대신들은 들고 일어났다. 결국 인수대왕 대비의 장례는 왕후의 격식으로 치러졌다. 하지만 나는 장례 기간을 단축해 27일간 상복을 입으라는 어명을 내렸다. 하루를 1개월로 계산하는 역월 지제였다. 상제 기간 동안 왕이 국사를 돌볼 수가 없으므로 조종의 국사를 위해서 국상 기간을 단축시키는 일은 예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나의 양어머니 자순대비 윤신은 내가 인수대왕 대비를 뵐 면목이 없다. 며 한탄했다. 할마마마가 돌아가신 마당에 나는 더 이상 겁나는 것이 없었다. 나는 귀인 정씨의 아들 안양군과 봉안군을 유배보냈다가 사약을 내렸고 귀인 정씨 소생의 정의 옹주와 귀인 엄씨 소생의 공신 옹주는 패서인하고 유배보냈다. 또한 한충인을 비롯한 인수대왕 대비의 친척들에게도 죄를 뒤집어 씌워 유배보내거나 노비로 삼았다. 나는 어머니의 폐위에 앞장섰거나 보기에 반대했던 대신들에게 무자비한 복수를 시작했다. 무호사화로 사림파를 제거했지만 아직도 내 정치와 사생활에 대해 이래저래 짓거리는 건방진 인간들이 많았다. 국고가 비어 공신들에게서 공신전과 노비를 몰수하려 하자 공신들은 감히 나에게 향락을 자제하라는 상소를 올렸다. 나는 이번 기회에 사림파와 훈구파를 모두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김괭필 최부 윤필상 김극균 성준 권주 이주 매일 죽는 사람이 생겼다. 한명회처럼 이미 죽은 사람은 관을 깨부수고 시신의 목을 베는 부관 참시를 했다. 남효온 정창손 정여창 한치형 어세겸 심회 이파 매일매일 관을 깨부수는 소리가 울렸다. 이른바 갑자 사화였다. 나는 복수만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보기를 꾀하다 유배를 갖거나 파직당한 대신들을 대거 등용 했다. 아바마마는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립 속에서 골치를 썩였지만 나는 두 번의 사화로 손쉽게 왕권을 강화했다. 어머니가 사사된 후 가족들은 모두 유배를 가고 노비들도 모두 도망을 가서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아바마마는 군관 열 명을 보내 장례를 도우라 명했지만 어머니의 무덤을 윤시 지묘라 부르고 묘의 이름을 영구히 고치지 말라고 명했다. 7년쯤 7년쯤 지난 후에는 아바마마의 화가 조금 가라앉으셨는지 장단 도후부사에게 제관 두 명을 보내 절기마다 제사를 올리고 제사에 쓰이는 용품은 왕비의 예에 준하게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내가 갔을 때 어머니의 묘는 거의 버려져 있어 흔적을 찾기도 힘들 정도였다. 나는 어머니를 제헌왕후에 추승하고 묘의 이름을 회묘 효사묘로 바꿨다가 회릉으로 격상했다. 또 인근에 있는 연화사를 고치고 확정해 어머니의 명복을 비는 원찰로 삼았다. 불심이 돈독했던 어머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게 다였다. 어제 사묘에 나아가 자친을 베니 잔드리고 나서 눈물이 자리를 가득 적셨도다. 간절한 정회는 한이 없는데 영영도 응당 이 정성을 돌보시리라. 나는 어머니를 위해 시를 자주 지었다. 그래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한이 내 가슴에 박혀 날 아프게 했다. 그래서 춤을 췄다. 내가 처용물을 출대면 손짓과 발짓에 넘쳐나는 슬픔과 좌절감의 후궁들과 기생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재헌 황후께서는 용모가 선녀와 같으셨습니다. 굳이 닮은 사람을 꼽으라면 공민왕의 왕비 노국대장 공주가 가장 비슷할 듯합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알고 있는 내관의 말에 나는 노국대장 공주가 그려진 초상화를 모조리 사들이라 명했다.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 보고 싶구나. 내가 그렇게 한탄하면 내관은 거울을 가져왔다. 거울을 보시옵소서. 전하의 용안이 참으로 재헌 왕후마마를 닮으셨나이다. 하지만 노국대장 공주의 초상화를 아무리 많이 사들여도 어머니를 죽인 사람들을 샅샅이 찾아내 모두 벌을 주어도 마음속은 언제나 채워지지 않고 텅빈 채웠다. 여전히 어머니의 부재는 내 가슴을 아프게 했고 받아보지 못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갈구는 내 가슴을 쓰리게 했다. 어머니의 사랑을 채우지 못하는 대신 나는 여색을 탐하기 시작했다. 몇 명의 후궁들로는 도저히 텅빈 가슴이 채워지지 않았다. 나는 대신들을 전국 각지의 채용사로 보내 사대부의 첩과 양인의 아내와 딸 노비 창기 등을 가리지 않고 징발했다. 그렇게 모집한 만여 명의 여인들 중 미모가 뛰어난 이들을 엄선해 궁궐로 불러들이고 흥청이라 했다. 흥청 가운데 나와 성관계를 갖지 못한 여인은 쥐과 흥청이라 하고 관계를 가진 여인은 천과 흥청이라 하며 관계를 가졌으되 흡족하지 못한 여인은 반천과 흥청이라 서열을 매겼다. 나는 흥청이 거찰 곳을 짓고 음식을 공급하기 위한 호화고를 건립하고 의복과 화장품 공급을 위한 보염서를 설치했다. 그리고 매일 연회를 열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었다. 천여 명의 흥청들과 스물이 넘는 후궁들을 유지하는 비용은 모두 공신들과 백성들에게서 수탈했다. 나의 복정에 대한 대신들과 백성들의 불만은 점점 쌓여갔다. 나는 나와 흥청에 대해 험담하는 자들을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렸다. 내 광기는 점점 나 자신을 갈아먹고 있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다. 숙취로 머리가 아파서 깨어보면 내가 어제 죽였다는 국녀의 시체가 대전뜰에 있기도 했다. 기억나지 않았다. 술기운에 벅차올라 칼을 들고 춤을 추다. 내가 내 목을 뺀 적도 있었다. 후회하지 않았다. 차라리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광기가 완전히 나를 압도해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싶었다. 요즘 들어 대신들의 기미가 심상치 않았다. 어쩌면 이러다 반정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내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던 권력에 대한 욕심 따위는 내게 없었다. 그저 이렇게 하루종일 술에 취해 노닥거리며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모든 것이 허무했다. 인생은 초로와 같아서 만날 때가 많지 않은 것을 나는 술에 취해 불필이를 불다 말고 시를 읍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다른 국녀들은 멀뚱히 그런 나를 바라보기만 하는데 수경 장시와 수경 전시만 나와 함께 흐늦게 울었다. 나는 그들의 등을 어루만치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태평한지 오래이니 어찌 불의의 변이 있겠냐만은 만약 변고가 있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면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아흘의 후 중종 반정이 일어났다. 나는 강화도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교동도로 이배되었다. 반정 세력들은 나를 죽이려 가진 노력을 했지만 강화 유수의 도움으로 몇 차례의 독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에유배지에서도 나는 술에 취해 흐느적거렸다. 죽음의 위협 따위는 겁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죽음 죽음일지도 모른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망각할 수 있는 죽음만이 내가 모성의 결핍을 잊을 수 있는 길이었다. 나의 맏아들 폐쇄자 황이 사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는 식음을 전패했다. 나는 이미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다만 나의 왕비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날 안아주었던 나의 왕비 신씨가 보고 싶었다. 나의 왕비 신씨에게 미안하다고 사랑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유배 생활 두 달 만에 나는 마지막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서른한 살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